네, 안녕하세요. 2020년 인류의 통합 문제죠. 충량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지형도의 이용법에 대한 해상되지 않는 것. 지형도 등고선법을 말하는 거죠. 등고서에 의한 형태를 표현하는 건데 지형도에서 형태를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형도 등고선법에 대한 부분은 점고법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면법, 등고선법에 대한 형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1번, 저지락 및 통공량 산정, 유형면적의 도상 측정, 직접적인 지적도 작성, 등경사선 관측. 1번, 2번, 4번은 가능한데 직접적인 지적도 작성은 지형도 등고선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3번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22번, 초점거리가 210mm라고 주어진 카메라로 지면의 비고가 15m인 구릉지에서 촬영한 연직사진의 축적이 1대 5천이었다. 이 사진의 비고에 의한 감마디 맥스 최대 변이란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 형태에 대한 이런 문제는 감마디 맥스에 대한 감마디 델타, 감마 R에 대한 것은 비고 H본의 small h의 감마 R에 대한 형태인데 얘 값이 어떻다? 맥스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맥스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풀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진 한 장에 대한 A, A, A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맥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2분의 A가 될 것이고 이 형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A가 된다. 그럼 가장 맥스는 어느 때야? 그렇죠. 사선으로 찍혔을 때지. 2분의 루트 2, A 형태가 감마디 맥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이 형태로만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H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H는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 H에 대한 형태를 구하면 되겠죠. 왜? 1분의 1에 대한 값은 우리가 항상 축척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축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스케일에 대한 것은 M분의 1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였잖아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사진 측량을 하게 되면요. 사진을 한 장 팡 찍고 팡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때 지면에 나타나는 A점 부터 B점까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A점부터 B점까지의 이 거리가 실제 거리가 되는 형태지. 그런데 우리가 사진 한 장 팡 찍고 가서 A점, B점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으니까. 그럼 이 조그마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그렇지. 닮은 꼴이네. 그럼 어떻게 돼? 얘 거리가 F. 이 거리는 비행고도 H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 대 얘는 이것 대 이거야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M분의 1은 H분의 F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H에 대한 것으로 구하게 되면 H는 바뀌어서 5천분의 F 얼마? 0.21 형태로 해서 H를 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H에 대한 것은 105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다 1050 넘었고 얘가 15미터라는 거죠. 15미터. 감마디 맥스는 2분의 루트 2 사진이 24 0.24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최대 변이량에 대한 것입니까? 이거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 최대 맥스에 대한 것은 2분의 루트 2 A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표상 P점에서 9km 떨어진 Q점을 관측할 때 Q점에 세워야 될 측표의 최소 높이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갔을 때 바라보는 거리에 대한 거 다 그런 형태가 뭐야? 그렇지. 양차야. 양차. 그런데 양차는 9차 플러스 기차 형태로 구하게 돼 있는데 K값이 없네. 안 좋아졌어. 그럼 K는 0으로 분명히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2R분의 D제곱 형태로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R분의 D제곱 2R6370 줬고요. D제곱 9km 9km 줬었죠. 이런 문제 또 틀리면 우는 거지 내가. 누가 울어? 용복이가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이건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틀리면 운다니까 내가. 울어요. 우니까 울리지 마.